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성안당 출판사와 함께 정보처리 기사 필기 교재를 이번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기간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교재를 이용을 해서 독학을 했을 때는 단기간 투자를 해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교재와 함께 강의 수강하면서 단기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서점을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책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첫 번째는 목차가 나와 있고 이론 설명이 있고 기출 문제, 기출 예상 문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자격증 과정들의 어떤 교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사 퍼스트의 출판사 교재도 이 구성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는 아니죠. 강의를 제작하는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내용만 봐서 어떻게 하면 이해가 좀 쉽도록 만들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비종공하신 분들도 쉽게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비종공자의 눈높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종공자의 학습 수준하고 비종공자의 배경 지식은 다른 겁니다. 비종공하신 분들은 일단 컴퓨터라고 했을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용어가 될 겁니다.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이론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쉽게 이해를 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암기 방법이라든지 최대한 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종공하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합격하는 것이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보처리 기사 시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필기 기출문제만 봐서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 기출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했어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필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실기 기출문제까지도 같이 담아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기출문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 교재하고 다른 점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가 이만큼 있다면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복습을 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 출제 빈도를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암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암기 노트라든지 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최대한 붙였습니다. 그래서 쉽고 오래 기억되는 암기법 포함을 시켰고요. 본문의 내용 외에 권쌤이 알려줌 그리고 용어 정리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종공자가 독학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붙였고요. 합격자의 오답 노트라고 해서 오답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도 기출문제는 어차피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기출 예상문제 포함을 시켰고요. 필기, 실기 기출문제 그리고 출제 기준 변경 전 그때의 기출문제까지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학습 플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론 설명도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회차별로 100문제 각 과목별로 해서 풀이를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혹시 과락이 발생하는 과목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재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소프트웨어 설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다섯 번째는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최신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판 교재에 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이제 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카페에서 여러 회원님들이 모여서 정보처리 자의증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인간학습 계획표라든지 기출 예상 문제들 해설들 모의고사 용어집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퀴즈렛 클래스룸 이런 학습 도구들도 사용하는 방법들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한 10분 정도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단기간 시간 투자해서 누구나 합격하시려면 지금 필기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합격률은 평균 50% 이상은 나옵니다. 최고 82%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기사 등급이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는 객관식 방식이 되는 거죠. 4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오답을 필터링을 하면서 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100점이 아니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만 잘 공략을 하면 단기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1차, 2차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차는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쭉 강의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체크하고 일단 지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5개 과목이 전부 다 개발자를 양성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출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암기를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강의 진행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출판사 교재와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공단 출제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설계,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출판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비전공하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알고리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비전공하신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한 7개 정도 강의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것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학습을 할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C언어, Java언어, Python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 언어가 되는데요. 이 언어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코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은 쉽게 이해가 돼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을 학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연결이 되죠.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2과목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10번 들어서 이해할 내용을 한 번 들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교재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주 인강 학습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3주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합격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만 준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개인 상당히 바쁩니다. 바쁜 중에 자격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출력을 해서 모니터 옆에 붙여 두시고 체크하면서 시험날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일차는 무엇을 학습을 하고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학습을 하고 진도 체크하시고 이때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다. 학습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4주 인간학습 계획표 예시가 되는데 3주에 맞춰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 표는 네이버 기사 퍼스트 카페에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그렇게 학습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학습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사 퍼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날까지 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